향수, 이별 노래, 가을 편지 등 서정적인 곡들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린 가수 이동헌님이 2021년 11월 14일, 향년 70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이동헌님은 그의 노래와 함께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마지막 순간까지 음악에 담긴 그의 진심 어린 소망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의 인생 여정과 함께한 아름다운 멜로디를 기억하며, 그가 남긴 유산을 되새겨봅니다. 이동헌은 1951년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시기는 한국전쟁이 혼란 속에서 가족이 새로운 삶을 찾아 고향을 떠나야 했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북부 출신의 부모님은 안전을 찾아 미국으로 이주했지만, 서울로 돌아와 어린 이동헌에게 새로운 환경에서 자라도록 했습니다. 서울의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워나갔던 그는 결국 1970년에 솔로 가수로 데뷔하며, 예술적 여정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가수가 되려는 생각이 없었던 이동헌은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그를 음악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중학교를 마친 후 가정의 혼란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웠던 그는 우연히 기타 연주에 매료되며 음악에 빠져들었고, 이내 번화한 명동에서 음악적 꿈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기, 양희은, 서유석 등 당대의 유명 아티스트들과 함께하면서 트윈폴리오에 합류한 이동헌은 독특한 사운드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약 10년 동안 명동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다듬고, 다양한 무대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진정한 목소리를 찾기 위해 자신만의 오리지널 곡을 작곡하게 되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별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정호승 시인의 서정적인 시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으며, 음악과 시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청중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별 노래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시적 깊이와 정서를 담은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동헌은 이 곡을 통해 청중에게 그리움과 향수를 전달하며, 시와 음악이 결합된 독특한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정호승 시인의 가을 편지, 봄기래 등을 각색하며 시와 음악의 조화를 탐구했습니다. 그는 시를 노래 속에 담아내는 것이 작품의 예술적 깊이를 더하고, 청취자에게 더 풍부한 경험을 제공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동헌의 창작여정은 문학적 감성과 음악적 재능이 결합된 독창적인 길이었으며, 그가 만들어낸 노래들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선 예술적 내러티브로 자리잡았습니다. 그의 음악은 언제나 청중의 마음 깊숙이 울려퍼졌고, 시와 노래가 어우러진 작품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이동헌을 이야기할 때 그의 매혹적인 곡 향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곡은 그의 음반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며, 팬들과 비평가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매력적인 멜로디와 진심 어린 가사는 이동헌의 가창력과 예술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그의 음악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1989년, 정지용 시인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 발표된 이 곡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한 정서를 담아내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동헌은 서울 여의도의 한 서점을 방문했다가, 정지용의 시집어 향수를 발견했습니다. 시의 서정적인 아름다움과 이미지에 감명받은 그는 시의 감성을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열망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이 열망을 당대 최고의 작곡가로 손꼽히는 김희갑에게 전달했고, 시의 예술성을 그대로 옮겨낸 곡을 만들어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김희갑은 처음에는 여러 이유로 이를 거절했지만, 주변의 격려와 설득 끝에 마침내 향수의 작곡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일반적으로 며칠 만에 완성되는 곡과는 달리, 8개월이 걸리는 긴 여정이었지만, 그의 헌신과 결단력은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기에 이동헌은 서울대 음대 교수로 활동 중이던 테너 박인수를 만나 듀엣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박인수는 이동헌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이들의 협업은 대중과 성악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적인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대중가요, 가수와 성악가의 협업은 흔하지 않았고, 두 장르의 예술가들은 서로 다른 사회적 지위를 가졌습니다. 성악가는 고귀하고 우아한 이미지로 존경받는 반면, 대중가요, 가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동헌과 박인수의 듀엣은 이 장벽을 허물며, 두 보컬의 조화로운 융합을 선보였습니다. 이동헌의 풍부하고 감성적인 음색과 박인수의 세련된 벨칸토 창법은 따뜻함과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공연은 단순한 협업을 넘어, 두 장르 간의 멋진 시너지를 창출해내며, 그 자체로 강렬하고 매혹적인 음악적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갑작스레 혼란스러운 폭풍에 휘말린 듯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돌풍은 그의 내면의 불안을 반영하듯 울부짖었고, 그를 둘러싼 세상은 흐릿하게 변하며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테너 가수가 대중 가수와 무대를 공유하는 이례적인 사건은 음악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담하고 혁신적인 협업이라는 평가와 전통적인 음악 규범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엇갈렸습니다. 대학 내에서도 박인수 교수는 동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며, 그의 판단이 상업적 매력에 치우쳤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문적 신뢰성과 존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국립오페라단에서도 그의 회원 자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그가 예술적 성실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한 결과, 차기 관장으로서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오페라단의 예술적 유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연은 대중음악과 클래식 음악의 경계를 허물며, 대중음악의 세련된 이미지와 클래식 음악의 폭넓은 수용을 이끌어내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장르의 융합은 청중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했고, 양측의 예술적 교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향수의 존재는 이러한 공연의 분위기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으며, 다양한 음악 전통이 어우러진 순간을 연출했습니다. 향수가 대중적인 액세서리로 자리 잡으며, 다양한 사회적 고정관념에 도전했습니다. 기존의 특정 계층과 성별에 한정되었던 향수의 사용은, 이제 모든 이의 자기표현 수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로써 향수는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진하며, 더욱 포용적인 자기표현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사회는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있으며, 향수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동헌은 무대에서 사냥 모자를 쓰는 독특한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공연은 주로 서정적인 노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곡 중 하나는 가을 편지입니다. 감미로운 가사와 감정이 담긴 멜로디는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동헌의 음악적 감수성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가을 편지는 부드러운 피아노 멜로디와 그의 감성적인 보컬이 어우러져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끼게 합니다. 가을의 편지를 쓸게 흘라는 가사와 함께하는 그의 목소리는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의 쓸쓸함과 아름다움을 완벽히 표현하며, 가을의 따뜻한 감성과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노래는 가을철 라디오에서 자주 재생되며, 계절의 분위기를 더해 청취자들에게 잊지 못할 가을의 기억으로 남습니다. 음악평론가 박성선은 이동헌의 예술성에 대해 이동헌은 음악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이는 어떤 단어로도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노스텔지어라는 곡을 언급하며, 대중음악과 클래식 음악의 요소를 조화롭게 결합해 독특한 청각적 경험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이동헌의 예술성을 한층 돋보이게 하며, 청취자에게 깊은 감정적 연결을 제공합니다. 박성선은 이동헌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 같았다며, 그의 음악이 청중에게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주는 힘을 지녔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의 음악은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는 발라드부터 애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래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그의 음악은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동헌은 무대에서 시그니처 스타일로 자리 잡은 사냥 모자를 자주 착용해, 그의 공연을 보는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공연 레퍼토리는 서정적인 노래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은 곡 중 하나는 가을 편지입니다. 이 곡은 감동적인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로 청중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이동헌이 노래를 통해 전달하는 감정과 진심이 잘 드러납니다. 그의 독특한 목소리와 음악적 감수성은 공연을 한층 더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을 편지는 이동헌의 부드럽고 감성적인 목소리가 차분한 피아노 선율과 어우러지며, 가을의 정취를 담아낸 곡입니다. 가을의 편지를 쓸게라는 가사는 듣는 이들에게 따뜻한 추억과 감성을 불러일으키며, 가을철 라디오에서 자주 들려 많은 사람들에게 계절의 특별한 느낌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노래는 사랑하는 이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가을의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담아냈습니다. 음악평론가 박성선은 이동헌의 예술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이동헌은 그의 음악으로 청중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하는 능력을 지닌 가수입니다. 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특히 노스텔지어를 언급하며, 대중 음악의 요소와 클래식 음악의 깊이와 복잡성을 결합해 독특한 청각적 경험을 창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동헌의 예술성을 한층 돋보이게 하며, 청중에게 깊은 감정적 연결을 제공합니다. 이동헌은 그동안 성악가와의 협업 등 다양한 혁신적인 시도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클래식과 대중가요의 만남은 기존 음악계의 경계를 허물며, 청중에게 신선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동헌은 이러한 활동 속에서도 유흥문화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예술적 길을 걷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오직 음악과 공연에만 전념하며, 자신의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이는 그가 음악에 대한 깊은 헌신과 자제력을 갖춘 아티스트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일면입니다. 또한 그는 충청북도 옥천에 정지용 시인의 흉상을 세우고, 그와 관련된 창작 공간을 설립하려는 계획에 나섰으나,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실패와 재정적 손실을 겪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경북 청도로 이주해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그곳에서 위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청도에서의 10년간의 시간은 그의 예술적 성장을 돕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고, 그는 이곳에서 음악과 깊은 영감을 교류하며 새로운 작품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동헌은 또한 재정적 어려움이 그의 목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음악에만 집중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이 가수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그는 라이브 공연과 녹음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수로서 적합하다고 믿었으며, 이는 예술적 열정과 노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음악 산업의 진정성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동헌의 이러한 여정은 그의 음악적 정체성과 헌신을 상징하며, 그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예술가로서 얼마나 깊은 감각과 결단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동헌과 전유성은 서로 깊은 유대감을 공유하며, 단순한 친분을 넘어서는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경험, 상호신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이동헌이 명동에서 음악 활동을 시작한 이래, 두 사람은 수많은 인생의 굴곡을 함께 겪으며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는 깊이 있는 동반자 관계로, 서로의 행복과 성장에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음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전유성은 어린 시절 이동헌의 자택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이는 그들의 관계의 깊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 경험은 전유성의 예술적 여정과 경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동헌과의 친밀한 교류는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0년대 초, 두 사람은 경북 청도에 함께 거주하며 서로의 곁에서 지내며,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우정을 유지했습니다. 청도에서의 삶은 이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두 사람은 다양한 인생의 도전과 성장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말년에 이동헌은 남원에 있는 자택에서 전유성과 함께 거주하며, 노년기에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에게 중요한 동료회와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지리산 기슬계 고유한 남원에서의 생활은 이동헌이 암투병 중에도 평온과 위안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으며, 전유성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곁에서 지지와 위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두 사람의 우정을 더욱 깊고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동헌은 식도암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생전 남북통일을 위해 자신의 음악을 활용하고자 하는 꿈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음악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이해와 화합을 증진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는, 평양과 금강산에서의 공연을 통해 오래된 갈등을 치유하고자 했습니다. 이동헌은 분단의 아픔을 직접 겪은 사람으로서 음악을 통해 통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삶은 예술과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평화와 화합을 전파하려는 깊은 열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지금, 이동헌은 하늘에서도 여전히 나라를 하나로 묶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의 유산과 메시지는 우리에게 연대와 이해를 상기시키며, 그가 남긴 가치는 세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가 평화롭고 사랑이 가득한 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길 기원합니다.